자 오늘 KUIL 노래 굉장히 배울건데요. 오늘 KUIL에 바로 그립고 그립고 그립다 라는 노래를 오늘 완곡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할텐데요. 처음에 시작부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시작부분 그럼 시작부분이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어딜까요? 자 시작부분이 딱 여기서부터 여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믹스 보이스 가기 전까지가 시작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성부분이 어딜까요? 웃었어? 어 맞아맞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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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역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서 어깨도 못 펴고 또 하루를 보냈어. 그 다음에 눈물이 그냥 왈칵 쏟아질 것 같아서 미친 척 울었어. 여기가 가슴이 찢을 것 같아서 어깨도 못 펴고 또 하루를 보냈어. 눈물이 그냥 왈칵 쏟아질 것 같아서 미친 척 울었어. 여기까지가 시작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나는 바보야가 굉장히 아니에요. 그래 나는 바보야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미친 척 울었어.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시작부분을 여러분들 배워보실 텐데요. 우선 첫 번째 호흡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케이밀의 호흡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거칠어요. 하악. 잘 쉬워요. 짧다. 또 공기반 소리반. 십두성. 울어요. 어 울어요. 맞아요. 짧고 굴게요. 그렇죠. 좀 비슷비슷합니다. 자 이분의 호흡을 여러분들 잘 사용할 줄 알으셔야지 느낌이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호흡이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는 원래는 호흡이라는 자체가 조금씩 뱉는 거지만요. 내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제대로 된 호흡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 가셔서 버블디아 호흡법 하면 두루루루 나오거든요. 그럼 그게 진짜 제대로 된 발성 호흡법인데요. 그 제대로 된 발성 호흡법을 가지고 먼저 인식은 가지고 이때 이때 이게 제대로 된 호흡법이긴 하지만 가끔 가요발성에는 테크닉으로 한 단어에 호흡을 다 실어버린다. 맞죠. 맞죠. 실어버리는 거. 그래요. 그래서 호흡 자체는 원래 호흡은 자체 조금씩 뱉는 거지만 가끔 바요발성의 테크닉으로는 한 단어에 호흡을 다 실어버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 부분. 가. 이 가의 부분에서는요. 그 케이윌시가 하는 호흡은 바로 흉식 호흡입니다. 여러분들 가끔씩 많이 그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 유튜브 가시면 흉식 호흡 되게 관심있게 보시잖아요. 이게 바로 흉식 호흡이에요. 자 흉식 호흡은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가슴을 최대한 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손을 여기다 놓고 해보세요. 딱 네 번만 해보세요. 그게 바로 흉식 호흡인데요. 자 근데 그게 네 번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가슴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숨이 남아져 있으면 안 돼요. 가슴이 하필 또 가슴이냐 제가 볼게요. 가슴이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가에서 다 뱉는 거죠. 가슴이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절대로 숨이 남아 돌면 안 되고 가에서 아예 뱉어버리는 거죠. 다시 한 번 해볼게요. 이거를 다섯 번 이걸 흉식 호흡을 다섯 번 해주신 다음에 가슴이 하면서 쭉 빼야지 이가 이랑 찌식 거의 죽을랑 말랑 하는 데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자 다시 한 번 해볼게요. 가슴이 이렇게 호흡이 딸리면 못 부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뭐가 어렵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어렵다고 해주시는 분들은요. 제가 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 방송을 처음 보시고 어렵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유튜브에 가셔서 발성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 발성 쳐서 유튜브에 그 동영상을 다 한 번 쳐보세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제 걸 보신 다음에 그분들의 영상을 보셔야 될 거예요. 자 어쨌든 자 가 그래서 슝시크 호흡을 어느 정도 한 4, 5번을 해준 다음에 가에서 아예 그냥 다 빼버리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가는 그렇다고 치고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겉 잘 보세요. 서 제가 이거 별 붙이는 거 포인트가 뭔지 바라봐요. 봐보세요. 자 고 그 다음에 또 하루를 보냈어. 여기까지 그 다음에 왈칵 할 때 칵 쏟아질 것 같아서 제가 이제부터 마법을 한 번 불러볼게요. 신기한 거로 한 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인트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호흡을 뺐다가 소리가 코로 들어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서 그리고 소리가 위로 올라가야 돼요. 안 그러면 목이 아파요. 포인트 포인트를 잡아주시는데 그 포인트를 코로 잡아주는 건데 이 부분은 이거를 계속 해주시면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걸 해주시면 되게 감정적으로 소리가 변해요. 여러분 대부분 되게 밋밋하게 노래를 부르잖아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서 어깨도 못 펴고 또 하루를 보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서 약간 뭔가 끝 소리를 포인트를 주는데 슬픔이 같이 묻어나는 어깨도 못 펴고 또 하루를 보내서 눈물이 그냥 왈칵 쏟아질 것 같아서 미친 척 울었어 그러니까 끝의 끝음을 약간 코에다가 살짝 넣으셔서 바이블리 아주 살짝 떨어주시면 약간 그 애절함이 묻어나죠. 근데 그 애절함을 묻으려면 진성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K.U.L.C.도 목소리 아시죠? K.U.L.C.는 더 진성이 아닙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바로 처음에는 고개를 떨궈 주십니다. 밑으로 자 이거를 여러분들 박효신 노래도 적용이 되고요. 약간 뭔가 좀 한이 품고 싶은 노래를 부르고 싶다. 근데 느낌이 안 살아 그럼 무조건 이걸 적용해보세요. 자 머리를 떨굽니다. 떨궜죠? 그런 다음에 가에서 충분히 빼주신 다음에 가슴이 찢어질 것 하면서 살짝 고개를 들어주시면 돼요. 고개를 들은다는 게 아니라 약간 턱을 당겨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겨주시면 여기 소리가 코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 자 아 코가 자 이것만 해볼게요. 밑에 얼굴을 당긴 다음에 그러니까 밑으로 내린 다음에 아 소리를 내보세요. 아 굉장히 편해요. 아 근데 이걸 코 고개를 들잖아요. 아 딱 코에 딱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 이렇게 근데 그거를 진성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써주시면요. 굉장히 그 진실함과 그 애절함이 같이 묻어나면서 코에서 소리가 딱 잡혀요. 짱이다라고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죠. 소리가 따라서 여기를 쭉 하면서 여기를 들어가죠. 소리가 뚝 코로 찔러요. 신기하시죠? 근데 이거를 해주시는 이유는 자 잘 들어보세요. 제가 다시 한 번 들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 제가 지금 포인트 주신 이 별표 모양 있죠? 이 별표 모양을 잘 들어보세요. 다 소리가 밑에 있다가 갑자기 거기다가 다 다 코로 찔러요. 그 별표 모양은 잘 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소리가 투 투 그래서 코로 들어갔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고 싶으시다 했을 때 이 여기 별표 모양이 있잖아요. 이 별표 모양은 고개를 살짝 턱을 살짝 앞으로 뺀다라는 느낌으로 투 투 하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훅 지나가서 훅 들을 강의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비싼 강의입니다. 그래서 호흡 부분은 가슴이 충분히 빼주신 다음에 찢어질 것 같아서 아깨도 못 펴고 또 하루를 보냈어 눈물이 그냥 왈칵 쏟아질 것 같아서 미친 척 웃었어 미친 척 웃었어 하면은 소리가 깨끗해지면서 그 포인트가 딱 잡혀요. 약간 얘기하듯이 처럼 돼요. 얘기하는 것처럼 공기가 입안 속으로 그러니까 아 아 여기 있다가 공기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하면은 딱 그 천장을 치면서 소리가 딱 한계점으로 그래서 코으로 뚫려요. 자 중간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킥킥킥 빨리빨리 빨리 할 거니까 어 좀 빨리빨리 배우셔야 돼요. 자 중간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점은요. 여기 이렇게 그래 나는 바보야 그래 나는 바보야 너 한 사람만 보는 바보 너 나는 널 잡지도 못해 그래 놓고 있지도 못해 여기까지에요. 중간점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어딜까요? 그죠? 싸비 직전이죠. 자 보세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딜까요? 두 군데에요. 어 그래 맞아 맞아요. 정확합니다. 그래 나는 바보야 여기랑 그래 놓고 있지도 못해 여기가 굉장히 올리기가 힘들어요. 왜 올리기가 힘드냐 자 그래 나는 바보야 가 힘든 이유는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야지 아 그래서 힘든 거구나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 나는 바보야 그래 나는 바보야 가 힘든 이유는 진성을 사용하시다가 믹스 보이스로 가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이게 소리가 되게 애매모하기 때문이에요. 진성과 믹스 보이스는 딱 여기 있는데 진성으로 가다가 믹스 보이스랑 딱 맞아야 되는데 되게 애매모해서 소리가 확 확 벽기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친 척 웃었어 그래 나는 바보야 여기 굉장히 소리가 띄우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불러보세요. 직접적으로 자 그 다음에 너 한 사람만 보는 바보 또 난 널 잡지도 못해 자 그 다음에 그래 놓고 하면서 소리가 훅 뜨잖아요. 잊지도 못해 거기가 왜 힘든지 알아요? 이 부분이 힘든 이유는 두성 믹스 보이스고 두성으로 가려고 하는데 되게 애매모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얘기죠? 아까 처음에는 진성과 믹스 보이스 가려고 하는데 애매모한 거고 아까 마지막에는 믹스 보이스 가려고 두성으로 가려고 하는데 애매모한 거죠. 그래서 못해가 안 되죠? 여러분 제대로 만나셨습니다. 저를 제대로 만났어요. 완전 획기적이고 여러분들 이거는 꼭 이 노래만 분명히 적용될 뿐만 아니라 다른 노래 만약에 애매모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진성 부분에서 믹스 가는 부분 믹스에서 두성 가는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티코님 어서 오세요. 자 요 부분 있잖아요. 그래 나는 바보야 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믹보로 가는 부분이니까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 미친 척 웃었어 여긴 진성까지 해도 괜찮네요. 이거 뭐 자기 그냥 얘기하는 톤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소리를 훅 떼어야 하잖아요. 믹스 보이스는 그래 나는 바보야 이거잖아요. 헤드보이스를 쓰시는 겁니다. 네? 헤드보이스를 쓰라고 이게 무슨 뜻이죠? 라고 하셨는데 헤드보이스는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연습하면 참 쉬워요. 자 호흡을 한번 여기까지 끌어올려 볼게요. 자 갑니다. 다시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목이 아프니까 이를 악물고 여기까지 끌어볼게요. 자 인사 그만하시고 자 보세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흡을 제대로 여기 광대까지 끌어왔다고 생각하세요. 오버해서 자 갑니다. 다시 이걸 꼭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 다음에 하 하 하 하 하 안녕하세요. 하 하 하 하 소리가 만약에 이게 무슨 바람 빠지는 소리죠? 가짜 소리가 나와요. 이게 바로 헤드보이스입니다. 다시 해볼게요. 하 하 소리가 약간 하 포인트가 없어.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이 소리가 나야 돼요. 근데 마지막에 계속 진성으로 하 하 그러니까 힘있는 소리가 난다. 그거 빨리 없애셔야 돼요. 그래야지 믹스 보이스가 되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숨을 여기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자 그런 다음에 그래 나는 바보야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바로 믹스 보이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미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믹스 보이스가 있는데 그걸 찾기까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자 시청률은 되게 많은데 리액션이 작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하시면서 하셔서 채팅을 안 치는 건 알겠는데 중간에 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 되는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셔야지 제가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음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 하 그래 나는 바보야 이게 바로 믹스 보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너 한 사람만 보는 바보 그럼 굉장히 편해요. 또 나는 널 잡지도 못해 그럼 여기까지 굉장히 쉬워요. 그쵸? 자 그러면 또 질문이 있을 거예요. 아 오케이 이거는 그러면 되게 편안하게 뭔가 가짜 소리가 나와서 뭔가 소리가 붕 떠서 소리가 나오고는 있는 것 같은데 그 케이리시가 하는 약간 포인트가 없잖아요. 뭔가 앱이 그 뭔가 전해주는 전달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헤드보이스 쓰신 다음에 포인트를 잡아주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 보 그 다음에 사 보 보 그 다음에 떠나는 너 는 잡지도 못해 음 음 음 자 여기 여기서 뭐 하냐면 아까 전에 제가 했던 헤드보이스 쓰신 다음에요 여기다 여기서 포인트를 주시면 돼요. 그래 나는 바보야 너 한 사람만 보는 바보 또 나는 널 잡지도 못해 그래 놓고 이 이렇게 되는 거죠. 강조를 해주시는 거죠. 호흡으로 약간 앞으로 살짝 찍어주시면 되는 거죠. 하 하 하 이렇게 음 그렇게 해주셔야지 뭔가 느낌이 살아요. 헤드보이스도 같이 가면서 강조를 딱 얹어주시면 저희가 같이 돌면서 케이밀샷처럼 되죠. 목에 힘이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중간점은 헤드보이스를 쓰시는데 헤드보이스는 어떻게 쓰시냐. 첫 번째 호흡을 최대한 광대 쪽으로 끌어올리시는 겁니다. 한 다음에 안녕하세요 하 그런 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래 나는 바보야 굉장히 노래가 쉽거든요. 근데 거기서 너무 매가리가 없는 뭐 있으니까 포인트를 주시는 거죠. 그래 나는 바보야 너 한 사람만 보는 바보 또 나는 널 잡지도 못해 이렇게 응 이렇게 강조를 해주시는 거죠. 자 근데 여기요 잡지도 못해 이제 여기까지는 했고요. 그래 놓고 있지도 못해 진성에서 믹스보이스 믹보로 가는 거고 여기가 부분이 바로 믹보에서 믹보에서 이제 두성으로 가는 부분이어서 되게 힘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믹스보이스에서 두성으로 연결하는 부분이 되게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놓고 있지도 못해 이러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분명히 있지도 못해 지에서 굉장히 좀 목이 간질간질거리고 약간 그럴 부분이거든요. 포로 음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포인트를 주자면 떠나는 널 잡지도 못해 할 때요 지 할 때요 입을 좀 악물어 주실래요? 떠나는 널 잡지도 못해 약간 이런 느낌 그 다음에 그래 놓고 있지도 못해 할 때 100% 목 씁니다. 100% 목을 쓰는 게 문제예요. 목을 쓰신다. 목을 쓰시는데요. 목을 쓰지 않으려면 여러분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 나는 바보야 너 한 사람만 보는 바보 떠나는 널 잡지도 못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완전 쉽게 올라가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를 물어주세요. 치아를 물어주세요. 그래 놓고 있지도 못해 그럼 전혀 목이 안 아프거든요. 그래 놓고 있지도 못해 그쵸? 잘되죠? 여러분 잘되죠? 여러분들 항상 여기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지금 1분만 해결이 됐습니다. 목이 하나도 안 아파요. 그렇죠. 잘하고 계십니다. 짱 신기해. 하지만 자 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꿀팁을 드리자면 호흡을 제대로 띄우시는 겁니다. 그래 놓고 그를요. 크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나비 2를 물어주세요. 그럼 더 쉽게 돼요. 그래 놓고 있지도 못해 이렇게 해주시면 확 떠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어때요? 자기가 원래 했던 목이 되게 불편했는데 목이 불편하지 않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입을 악물어주시는 게 맞는데 아 입.. 그러니까 이를 주어야 소리가 더 잘 올라간다. 이건데 자 근데 어떻게 하면 아니 노래를 부르는데 갑자기 그래 놓고 노래방 하는데 그래 놓고 있지도 못해 이렇게 할 순 없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우선 연습은 이를 악물어주고 소리를 불러주신 다음에요. 어디 안 좋아 보이는 거 같잖아요. 그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연습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의식을 해요. 약간 위치아랑 아래치아가 계속 맞물린다라는 느낌으로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를 악물을 필요는 없으시고요. 계속 약간 맞물인 위치과 아래치아 약간 맞물은다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불러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또 나는 널 잡지도 못해 그래 놓고 있지도 못해 이러면 훨씬 쉬워져요. 이거 있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이를 묻는 건 아니지만 약간 맞물르면서 그래 놓고 있지도 못해 이렇게 하면 훨씬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그냥 소리를 띄우면 되는 건데요. 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냥 소리를 띄우는 방법을 여러분들은 아세요? 소리를 띄우는 방법이 뭐예요? 했을 때 목으로 안 쓰시잖아요. 근데 그 목을 쓰지 않고 소리를 띄우는 방법을 저는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목에 무리가 하나도 안 가요. 라고 하셨는데 맞는 겁니다. 후렴 부분입니다. 여기가 힘들죠. 솔직히 제일 소화가 안 되는 게 후렴 부분이죠. 그쵸? 널 사랑한다 널 사랑한다 그쵸? 후렴이 중요하죠. 맞아요. 나에겐 하나뿐인 사람이여 그리고 그립고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립고 여기가 제일 망하는 부분이 그립고 그립고 그립다 여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망하더라고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왜 망하는지 느낌이 안 살아 그립다 또 그립고 그립 그렇죠. 가성 부분에서 떨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립고 그립다 이렇게 대부분 하시잖아요. 거기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알려드릴게 아주 쉽게 아주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널 사랑한다 널 사랑한다 나에겐 하나뿐인 사람이여 그립고 그립고 그립다 그립고 그립다 그립고 누가 그립이래 아 나 진짜 널 사랑한다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어떤 부분 자 횡경막 플러스 호흡 어택이 들어갑니다. 제가 어 옛날에 횡경막 어택이라는 거 알려드렸잖아요. 횡경막과 호흡어택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어 이게 횡경막과 호흡어택이 돼줘야지 이게 소리가 쭉 하고 올라갑니다. 자 널과 사 이 사이에 이 사이에 이 사이에 널과 사 이 사이에 횡경막과 호흡어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되냐 널 사랑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어떻게 해야되냐 배에다가 손 그러니까 손을 얹어놓은 다음에요. 배를 그냥 앞으로 응 하고 밀어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살짝 자 의자에 앉아계시면 살짝 뒤로 젖혀서 손은 앞으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응 하고 앞으로 응 앞으로 튕기듯이 다시 해볼게요. 응 응 뭔가 내려간다는 느낌으로 그게 바로 횡경막 어택이거든요. 응 그리고 이게 허리를 이렇게 제치면 더 잘 돼요. 다시 해볼게요. 응 응 자 근데 이거를 널 사랑 4에다가 포인트를 치면 돼요. 그래서 널 사랑한다 하면 오히려 소리가 푹 푹 푹 하고 올라가요. 이게 왜 그러냐. 횡경막 어택 때문에 좀 더 널 사랑한다 널 사랑한다 이거보다 훨씬 나아요. 자 널 사랑한다 이거랑 횡경막 어택을 해서 널 사랑한다 하면 소리가 남아요. 공기가 남는다고 자 냉경막 어택을 해주신 다음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낌이 안 사는 게 바로 한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무작정 이러잖아요. 널 사랑한다 널 사랑한다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 뭔가 빠진 것 같은 밋밋한 느낌이 나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돼요. 널 사랑 한은 주기셔야 돼요. 소리를. 그리고 단은 밀어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널 사랑한다 널 사랑한다 이래야지 느낌이 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는 죽이시고 단은 밀어주시는 거죠. 하는 죽이시고 단은 크레셴더 해주시는 거예요. 널 사 여러분들 아주 쉬워요. 횡경마호흡 어택은 솔직히 말해서 사 이렇게 밀어주시면 돼요.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거 굳이 안 하셔도 돼요. 물론 해주시면 땡기죠. 잡으세요. 사 사 해보세요. 사랑해요 이런 느낌으로 사 해보세요. 사 이런 느낌으로 널 사랑한다 널 사랑한다 하면 느낌이 딱 잡히죠. 그렇죠. 되죠. 되죠. 여러분들이 워낙 밋밋한 부분이 바로 너 사랑한다 널 사랑한다였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널 사 한 다음에 한다 널 사 한다 라고 해주시면 느낌이 삽니다. 자 그 뒤가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확실하니까 여기 분명히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셨어요? 왜 그 다음이 더 어려워요? 횡경마호흡 어택 그리고 하나는 죽여버리고 자 그럼 나의 나에겐 자 여기서 자 정확히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 부분이 어떤 단어가 어떤 딱 한 단어가 노래 어떤 딱 한 단어가 이 소리를 노래를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이 한 단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겐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정확해요. 겐이에요. 겐이 안 되죠. 나에겐 이렇게 되죠. 한번 들어보고 싶다. 겐 어떻게 소화하시는지 근데 딱 봐도 나에 같은 음이잖아요. 나 아니 같은 음이 아니라 나 어느 정도 그 호흡 부분이 같은 부분 나에 그 다음에 훅 올라가잖아요. 나에겐 하나뿐인 사람이요 이래가지고 힘든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획기적이거든요. 아 나 이거 내가 알려주시고 싶지 않았어. 자 겐할 때요. 혀를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혀를 성대 있는 쪽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거 가수들이 많이 합니다. 네? 뭔 소리예요? 자 더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네 어? 이러잖아요 지금. 자 이게 가수들이 자주 사용하는 테크닉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는지입니다. 자 어금니 쪽으로 혀를 미르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자 혀가요. 나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혀가 보세요. 혀가 어금니 쪽을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잡으세요. 혀 그래서 위쪽으로 붙이는 거예요. 윗니에다가. 그러니까 윗니 그 어금니 쪽에 혀를 넣어서 미르신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소리 아직 내지 마요. 소리 내지 마요. 아 진짜 너 하지 말라게 소리 아직 내지 마요. 그냥 우선 저 따라하세요. 그러니까 혀를 윗천장에 붙인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에 해볼게요. 나에겐 어때요? 이거는 더 이상 저한테 안 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 없습니다. 안 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혀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에겐 혀를 최대한 위에다가 어금니 쪽에 미른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겐 하나뿐인 사람이여 그립고 그립고 그립다 그렇죠. 혀를 성대 있는 쪽으로 막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금니 쪽으로 혀를 그러니까 어금니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혀가 약간 이런 이렇게 딱 붙는 느낌. 나에겐 이런 느낌. 그게 뭔 원리입니까? 혀를 통해서 최대한 입천장으로 소리를 띄우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무의식적으로 소리를 띄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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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어떻게 띄우는지 몰라. 내 평생을 말하는 거를 그냥 목으로 써버렸으니까 평생을 목으로 썼는데 갑자기 이 공명을 막 쓰라고 하니까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적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인체로 움직여서 인체를 움직여서 소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워낙 가지고 있는 인체를 가지고 소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그 원리입니다. 혀를 내리고 부르는 건 두성이죠? 어? 그렇게 불러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소리가 뭐가 막혀있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이걸 딱 픽했어요. 어? 어? 케이빌 여기서 이렇게 부르네? 라는 생각을 들은 게 나에겐 이렇게 안 해요. 나에겐 뭔가 딱 막혀있는 소리가 나요. 나에겐 거의 잘 들어보세요. 나에겐 여기예요. 딱 여기예요. 소리가 이상한 곳으로 갈 수가 없어요. 나에겐 하나뿐인 사람이여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나에겐 절대 이렇게 안 들려요. 나에겐 하나뿐인 사람이여 사람이여 할 때 있잖아요. 여도 힘들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힘들어요. 이 부분도 하나뿐인 사람이여 할 때도 여 옆들이지 말고 아까 전에 나에겐 할 때처럼 여도 막아버리시면 돼요. 나에겐 하나뿐인 사람이여 이러면 소리가 확 떠요. 사람이여 딱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뿐인 어려울 수가 없는 게 나에겐을 제대로 잡아주시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진짜 지혜로우신 분은 나에겐 하나 소리를 안 떨어뜨리는 건데 대부분 사람들이 읽고 나에겐 소리를 제대로 잡았어. 근데 나에겐 하나뿐인 사람이야 이러시는 분들인데 그게 아니라 나에겐 하나뿐인 사람이야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소리가 갑자기 나에겐 하나뿐인 이렇게 하면 하나뿐이 힘든 거죠. 여러분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테크닉은요. 많은 선생님들도 헐 이렇게 하실 부분인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장담할게요. 이 부분을 만약에 선생님한테 보여주잖아요. 헐 대박 이렇게 있었어. 이 보컬 트레이너는 어찌 됐든 만들어가는 과정 자기가 어떻게 잘 가르치냐 학생이 잘 가르치냐에 따라서 레벨이 달라지는데요. 이 부분은 분명히 자부심 폭발입니까? 라고 하셨는데 자부심 폭발 이 정도면 자부심 폭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립고 그립고 그립다 그립고 그립고 그립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부분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이거 아시죠? 자 아까 전에 어떻게 크 라고 하셨는데요. 크으 크으 라고 해주셔야 돼요. 그립고 그립고 아니면 크으 하면서 호흡이 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가성으로 훅 뚫을 수 있어요. 그쵸? 크으 라고 해주시면 호흡이 저절로 가성 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걸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립고 그러면 진성으로 냈다 지어버리는데 그립고 그립고 그립다 이렇게 되는 거죠. 크으 그렇죠. 크으 크흐 라고 해주시면 자 희응자 자체가 가성으로 빠지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립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소리를 크는 띄워주시고 밉은 떨어뜨려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크는 띄워주시고 립은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립 립 립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립고 그립고 그립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나에겐 하나뿐인 사람이여 그립고 그립고 그립다 그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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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립다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약간 꺾기가 필요한가요? 네 맞아요. 약간 꺾기가 필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그립고 이게 아니라 그립 그 그립 립 립 립 립 이게 필요해요. 립 자 여러분들 제가 꺾기 할 때 어떻게 안 한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해보셨어요. 크 크 미 입 고 자 이걸 정확하게 그냥 입어보세요. 정말 야매거든요. 근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립고 그립고 그럼 꺾기가 자연스럽게 돼요. 너무한다. 아니요? 아닙니다. 초보자들한테는 저걸 그냥 그대로 읽으시면 꺾기가 돼요. 크 진짜예요. 그립고 그립고 그립다 해보세요. 그립고 그립고 훨씬 나아요. 그립고 그립고 그립다 아시면 돼요. 데오디아님 그렇죠. 여러분 믿어주세요. 된답니다. 이런 꺾기 정도는 여러분들이 쓰셔서 그냥 그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요. 크는 위로 립은 떨어뜨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크에서요. 크흐에서요.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약간 코를 푸는 마냥 크 라고 하시면 돼요. 그립고 약간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코를 푸는 것처럼 크 크 크 크 이런 느낌처럼 그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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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립다 그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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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립다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아 이게 근데 어느정도 분석해서만 들으니까 가수가 대단한 것 같네요. 여러분들 가수는 이렇게 분석하지 않죠. 자기 스타일대로 하는 건데 그걸 제가 분석하는 거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